경영진 축의 매불쇼 저희는 옛날 이야기 들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상 썬킴님 어서오십시오 저렇게 낭비없이 리사이클링 해야 돼요 저분도 출연료 주세요 탈바가지 안에 들어가신 분 누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아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재미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그 전에 아까 영진씨가 영화 배우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앉음으로 해서 그 말이 굉장히 중화가 되실 거예요 우스갯소리는 그만하시고요 내일 모레가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터키 칠면조를 먹는데 추수감사절은 뭐고 왜 철 칠면조를 먹냐 안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이거 너무 좋습니다 어디야? 백악관에 칠면조를 놔주는 행사도 하고 이러잖아요 백악관에서 1년에 2마리씩을 사면을 해요 1년에 4,500마리가 죽어요 내일 모레에 4,500만 마리 4,500만 마리가 죽는데 두 마리를 미국 대통령이 사면을 시켜주거든요 비공식적으로는 링컨이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아들내미가 애완용 칠면조를 키우고 있는데 추수감사절에 아버지가 꼬닥꼬닥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아빠 아빠 이건 너무 불쌍하니까 놔주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이거 한 마리는 내가 사면 시켜줄게 이러다가 공식적으로 매년 대통령이 미 대통령이 칠면조를 두 마리씩은 파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면을 해준다는 건 아빠 부시 때 1989년도부터 매년 두 마리씩 백악관에서 사면을 해주는 게 전통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네요 그러면? 그 전부터 해왔긴 해왔는데 공식적으로 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거를 두 마리씩을 사면한다는 1989년도부터 그럼 두 마리 사면해준다는 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500만 마리는 그날 다 도살돼요 두 마리만큼은 평생 여생 그냥 살다 죽어라 아 그러면 그 두 마리는 절대로 잡아먹을 수 없게끔 천수를 누리라 이건데 보통 1년 안에 죽는다고 해요 왜냐면 걔네들 다 공장에서 키운 거기 때문에 오래 못 산다고 네 알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도대체 무엇이고 이 날은 왜 굳이 칠면조를 먹는 것인지 아주 궁금하네요 추수감사절을 얘기하려면 일단 헨리팔세 영국 왕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헨리팔세가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여성 편력의 극강의 왕이지 않습니까? 헨리팔세가? 결혼을 여섯 번 했어요 천일의 스캔들이 헨리팔세인가요? 네 천일의 앤 앤 볼리 나오는 거 영국 국교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공회라고 알려져 있는 그 영국 국교회가 헨리팔세 때문에 생겼는데 헨리팔세가 아들을 그렇게 원했어요 아들 그래가지고 일단 한 여인과 결혼했는데 캐서린이라는 왕비랑 근데 헨리팔세 여기 팔세는 뭔데? 이게 헨리팔세 찰스 이세 제임스 이세 많지 않습니까? 이게 드라이 소리군요 아니 지금 수술실에서 수술실이라니 시술실이에요 깜짝이야 헨리팔세 이 팔세가 뭡니까? 팔세 깜짝이야 그래가지고 일단 제 책은 28세입니다 지금 네 네 선생님 우스갯소리 그만 하시고요 알겠어요 헨리팔세 유럽사 공부하실 때 제일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제임스 이세 찰스 오세 뭐 이세 팔세 이런 거 아버지가 1세라고 해서 내가 2세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야 예전에 내가 제임스 3세라는 왕이 있는데 내가 그 왕 정말 마음에 들어 그럼 난 그 사람의 혈통을 따가 전통을 이어서 난 제임스 4세 할래 제임스 4세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거는 아 그냥 이거는 헨리 8세 그럼 헨리 7세가 있어요? 있죠 아 있어? 있다고 해서 굳이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 헨리 8세 헨리 8세라는 왕이 여성 편력이 심하고 아들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캐서린이라는 왕비랑 결혼을 했는데 캐서린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계속 유산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헨리 8세가 아니 내가 아들을 원해가지고 지금 캐서린이랑 결혼했는데 계속 딸만 낳고 유산을 하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이 캐서린이라는 왕비의 하녀가 있었어요 앤 볼린이라고 계속 캐서린 왕비를 보러 가다 보니까 이 시녀한테 눈이 또 가네 헨리 8세가 이뻤대고 해요 와 이런 거 좀 야해 이게 왜 야해 이런 얘기나 좋더라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유 차갑네 그러니까 헨리 8세가 명분은 자기 왕비 보러 캐서린 보러 갔어요 왕비 잘 지내시오 어떻게 뭐 몸 좀 괜찮소 눈 끼는 옆에 있는 앤 볼린한테 가는 거예요 하니한테 계속 갑니다 누나 앤 볼린 너도 잘 있었냐 불편한 거 없고 폐하 괜찮습니다 손이 많이 거칠구나 아 나 이런 거 좋더라고 아 나 이런 게 좀 야해 아 그래? 영국 같긴 그래 네네네 근데 눈이 맞은 거예요 아 한여분이랑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사겼어 앤 볼린이랑 그 캔리팔스랑이요 이혼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쪽으로 결혼하려면 아 캐서린이랑? 캐서린이랑 이혼하잖아 근데 그 당시 영국은 아직까지는 로마 카톨릭을 믿었던 때였거든요 로마 카톨릭은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천주교가 그래가지고 뚜뚜뚜뚜뚜뚜 그 당시 교황한테 문의를 했거든요 해니팔스가 저기 교황이십니까? 이혼 가능? 네? 이혼 가능? 저기 이혼 콜? 한 번만 좀 이혼 좀 해주셔나 나 앤 볼린이랑 결혼 좀 하게 교황은 너 미친 헛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이혼이냐고 카톨릭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아 시작도 같이 갔다 같이 하다가 일단 지금 결혼 안 하고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해니팔스가 덥치려고 했어 앤 볼린을 아 하녀를 덥치려고 하니까 완강히 거부래요 하녀가? 어 왜? 폐하 이러시면 안됩니다 제 몸을 가지시려면 합법적으로 이혼하신 다음에 저랑 결혼하시면 그때 허락하겠습니다 아 현명하네 아 그래? 아 현명해 현명해 아 그래가지고 헨리팔스는 몸이 달아오는 거 지금요 반부 아픔만 더 전진하면 근데 그때가 제일 힘들 때야 참고로 아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제일 힘들 때입니다 이것 때문에 피바람이 얼마나 부는데 아 그래요?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요 그래서 난리나? 로마 교황청에 또 연락을 해 아니 빨리 좀 이혼 좀 시켜달라고 앤 볼린이랑 결혼하기에 안된다 안된다 와 미치네 여기서 이상한 발상을 해 현명적인 발상 그러면 우리 영국은 로마 교황청이랑 연 끊어버리고 로마 카톨릭 이제 안한다 우리끼리 종교를 하나 만들겠다 선언을 해버려요 우와 말 대절을 지키는 우리는 로마 카톨릭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언을 해 우리 영국은 더 이상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영국 국교회라는 걸 만들겠다 나중에 우리가 성공회라고 알려있는 그 당시 영국에 있던 종교개혁자들은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와 우리도 드디어 로마 카톨릭 국교를 포기하고 종교개혁 신교를 받아들이는구나 헨리팔세 만세 만세 이런 식으로 참 그러나 저는 결혼했어요 앤 볼린이랑 헨리팔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앤 볼린도 아들을 못 낳아 아 딸 낳고 또 유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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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헨리팔세가 정말 미친놈인 게 뭐냐면 아들 못 낳는다고 해서 그 앤 볼린 얘 때문에 결혼하고 이혼하고 나라 국교까지 갈아 엎었잖아요 지금요 네 얘를 감옥 런던 타워에 집어넣어버리고 누구를? 앤 볼린을 앤 볼린을 와 아들 못 낳는다고 그 다음에 근친상간죄 없는 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목을 단두대 쳐버려요 참수 아들 못 낳는다고 그 왕비가 돼서 처형할 때까지 기간이 딱 천일이거든요 그래서 나왔던 영화가 천일의 앤 이란 영화가 있어요 나탈리 포트만 주연이에요 어쨌든 종교개혁파들은 야 드디어 우리나 영국에도 종교개혁이 실시가 되는 것 같구나 했는데 문의는 그대로 로마 카톨릭이고 교황만 없는 거예요 교황자리에 이제 헨리파시가 들어간 거지 영국왕이 이제 있는 거죠 영국왕이 이제 수정이 된 거죠 여기에 물 좀 마신다고 네 네 물을 드세요 그 종교개혁의 열망에 부글부글 끌었던 그 종교개혁자들 중에 아니 이거 도저히 우리 사기당한 것 같다고 우리 영국에서 있지 말고 우리 신세계로 우리가 땅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파라다이스를 만들자 해서 1620년에 102명 12명의 청교도라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순수한 종교를 만들자 하는 청교도인데 영국은 우리가 이 세상 땅이 아니다 우리 배를 타고 대서양 저쪽 건너편에 새로운 우리 신세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 목숨을 걸고 우리가 배를 타고 가보자 그래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가 붕 아 왜 그때 범사느냐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래서 1620년 11월 11일 날 원래는 저 남쪽에 따뜻한 데로 도착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좌표를 잘못 찍었는지 배가 표를 하다가 저 북쪽에 도착을 해요 지금의 보스턴 지역에 보스턴 보스턴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보스턴은 겨울은 겁나 춥거든요 하필이면 딱 그때 11월 11일 겨울 시작할 때 도착을 한 거예요 11월 11일 빼빼로데이죠 네? 뭐라고요? 빼빼로데 너무 그렇게 기다만 듣지 마시고 개그치지 말라고 네 죄송합니다 보스턴 아주 추운데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온 거예요 심지어 낚싯대 하나도 안 갖고 왔어요 낚싯대가 있어야지 무슨 고기라도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우린 여기서 죽었다 아니 지금 딱 도착하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허허 볼판이고 날은 죽고 날은 죽고 야 우리 신께 기도하다가 다 죽자 이랬는데 갑자기 어서오세요 새로운 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면서 당시 곧 동네에 살고 있던 우리가 인디안 예가라고 부르는 원주민이 다가와서 불쌍하잖아요 애들이요 지금 배가 고픈 것 같으니까 우리가 제외한 옥수수도 드세요 그리고 이거 우리가 키우는 날지 못하는 조류인데 이거 요리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칠면조에요 그게 아 그게 칠면조 이제 등장합니다 칠면조가 많은 분들이 뭐 저기 다 유럽이나 이쪽 동네가 원산지로 알고 계시는데 북미가 원산지에요 그래서 요리를 해서 줬어 너무 맛있는 거지 그리고 이 원주민들이 정착을 한 청교들한테 옥수수 재배법 호박 재배법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겨우 물론 반 이상 굶어죽고 얼어 죽어요 근데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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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남아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딱 1년 후에 옥수수 재배를 성공해가지고 수확을 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살아남은 청교도들이 원주민들한테 원주민이 착하네 착하다니까 인디안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니까 너무 착하다 원주민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 청교도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자자 우리가 이 원주민 양반들 덕분에 옥수수도 우리가 재배를 했고 또 저 칠면조라는 꼬고닥 꼬고닥 꼬닥 칠면조가 왜 칠면조일까요? 칠면조? 얼굴 7개 느낌인데 아니에요? 칠이 뭐예요? 칠면조가 얼굴이 7개가 아수라 백작이고 이게 머리끝부터 목까지 7개의 색깔이 이렇게 있다고 칠면조는 머리 끝부터 목 끝까지 여러가지 색깔이 있는데 일본 애들이 만든 편이거든요 7가지 색깔이 있다 해서 일본 애들이 만든 편이 칠면조예요 아 그래? 쓰면 안 되겠네 뭐라고 할까 그러면 영어 표현은 뭐예요? 영어는 터키인데 나라 이름 터키랑 똑같아요 아 그래요? 왜 그래? 터키산 그 조류 중에 뿔닭이라는 그 조류가 있는데 이 뿔닭이 북미산 칠면조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아 이게 저기 터키는 뿔닭 같다 그래서 터키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아 칠면조는 참 어떻게 오냐면 미국에서 영어로 가불가불이라고 그러요 가불가불? 어 왜? 아니 우리가 닭을 꼭 끼워 하는 거잖아요 아 우는 소리가 가불가불 가불가불 가불은 칠면조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우리 투표 한번 해볼까요? 아니 그 선주민들이 부르던 이름이 있을 거니까 그걸로 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 그분들은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아 그건 아직은 연락이 안 나고 가불로 가요 가불가불 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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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칠면조로 요리한 다음에 옥수수 가지고 요리한 다음에 자자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원주민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새 삶을 얻었습니다 파티를 연 것을 기념해서 만든 것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미국의 11월 4번째 목요일을 정했어요 11월 4번째 목요일? 네 우리 식으로 하면 내일 모레죠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시점이네요 아름답네 그러니까 은혜를 갚는 거네 그래서 우리가 땡스기빙데이라고 하는 거구나 땡스기빙데이 그렇죠 추수감사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훌륭하다 땡스기빙이 무슨 신과의 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원주민한테 받은 게 원주민한테 받은 게 아 여기까지는 좋아요 좋아 지금 미국인들도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안 해 나쁜 놈들이 얘기해요 왜 왜 그 뒤에 뭐가 또 있어? 그래가지고 정착이 성공했잖아 보스턴 지역에 네 이름도 그 보스턴 지역을 뉴 잉글랜드라고 지었어요 새로운 영국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영국에서 막 건너와 소수수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거기 괜찮더라 보스턴 괜찮더라 옥수수도 나고 칠면조도 막 주고 마시더라고 해서 막 건너와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땅이 모자라네 그렇죠 이주민들이 넘어오니까 영국에서 당연히 거기 원래 살고 있던 칠면조라든지 옥수수 재배법을 가르쳐준 종족 이름이 완파노아 그족이거든요 이 종족 땅을 점점 침범을 들어오는 거 영국인들이 뭔 영국 신사냐 니네들이 영국 신사 무슨 신사야 비틀즈 패션 다시 바꿔 생각해 영국 패션으로 하지 마세요 오늘은 영국 패션이잖아 그거 하지 마요 진짜 옷도 아까 맨체스터 유나이테드 다 불태워 영국식은 다 불태웁니다 지금부터 영국이 영국이 되어버린다 와 이 영국 신사가 아니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50년 후에 1675년도에 전쟁이 붙어요 천 뭐라고 적어야 되거든요 1675년도 1620년도에 첫 청교도가 보스턴 땅에 도착을 했거든요 1620년 빼빼로데이에 보스턴 갔고 1675년에 1675년에 영국인이 살고 있던 정착촌이 포화상태가 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영국인들과 칠면조와 옥수수 재배법을 알려준 원주민 간에 빵 첫 전투가 일어나요 너무 슬프다 이거는 필립왕 전투라고 하는데 왜냐면 이 원주민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기독교로 다 개종을 한 상태였어요 아 종교도 바꿨어요 그분들이 종교를 바꾼 거야 개종을 했어 원주민들도 기독교로 그 영국 사람들한테 맞춰서 왜 말이 전쟁이지 몰살을 시켜보래 이 완파 노하그 조륵을 학살이네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아 여자와 그 아이들은 그 서인도 제도의 노예로 다 팔아버려요 아 이거를 미국인들은 쉬쉬쉬쉬해서 얘기를 안 해요 아직까지 얘기가 없지 안 한다니까 이거를요 참나 이거 얘기 안 하더라고 누가 내가 처음 들었잖아 이 얘기 아니 하늘 아래 비밀이 있습니까 푸니타도 미국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다 늘어나는데 이 하늘 아래 비밀 나한테 진짜 이거 말 아무도 안 하더라고 푸니타 미국이래 푸니타 모르는 것 같은데 푸니타 푸니타 모른 척 하지 마라 이 문건 다 나왔다 1675년 영국인들이 원주민을 학살했습니다 대학살 대학살 아니 이왕 원주민 얘기한 김에 이거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서부 개척사는 말 그대로 우리는 정말 멋있게 카우보이 나오고 신나지 않습니까 서부 개척사는 원주민 대학살사예요 그래서 점점 동부에서 백인들이 서부쪽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뭘 시키냐면 동부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다 서쪽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켜요 그중에 체로키족이라고 있거든요 체로키족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천 킬로를 걸어서 이동을 시켜요 4천 킬로를 자기들이 그 땅 차지하려고 시킨 거야? 나가라고 백인들이 차지하겠다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눈물의 여정이라고 하는데 이 4천 킬로를 걸으면서 체로키족들이 반 이상이 얼어 죽어요 근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뭔지 알아요? 체로키족도 이미 벌써 기독교로 개종을 한 상태였어요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체로키족이 불렀던 찬송가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거를 이미 기독교로 개종을 한 기독교라고 했습니까 이 와중에 내가 언제 그랬어요? 지금 그럴 때 아닙니다 내가 언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울면서 4천 킬로를 걸으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얼어 죽었다니까요 근데 미국인들이 참 백인들이 참 치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자기들이 학살을 했던 미국 북미 원주민들의 이름 가지고 무기들을 만들었어 이 이름을 무기? 무기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니까 무슨 말이야? 아파치 헬기 아파치가 뭔데? 원주민 부족 이름 부족 이름이 아파치였는데 그걸로 갖고 헬기 이름으로 따다 썼다고? 자동차 이름 체로키 체로키 맞아 체로키 있잖아 체로키 자동차 미사일 토마호크 이거 원주민 도끼름이에요 너무 잔인하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체로키와의 전면전입니다 타보다 못하려고 체로키 타다가 걸리지 마세요 여러분 내 눈앞에서 아니 그래가지고 하늘 안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다 지금 나오는데 푸니타 모르는 것 같은데 푸니타 아니 지금 다 문건이 나오고 있잖아 문건이 나온다니까 이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 1890년도에 마지막 인디안 원주민 결전이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남았던 원주민 부족 이름이 수우족이에요 수우족? 수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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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알고 있는 늑대와의 춤 부족 있잖아요 그게 수우족이에요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늑대와의 춤을 주먹지고 일어나 주먹지고 일어나 웅크린 황소 미친 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는 게 수우족인데 끝까지 저항해요 수우족이 1890년대까지 약간 용맹한 족이었나 봐요 네 전사들 마지막으로 전사들 그래가지고 어떤 수준까지 가냐면 미기병대 있잖아요 기병대는 총과 최신 무기로 무장하는 기병대를 단 도끼와 활 가지고 전멸을 시켜요 이겼어 수우족이? 첫 번째 수우족 전사가 와 물론 백인들은 빡 돌지 야 저것들이 뭔데 우리 백인들을 토벌대를 보내가지고 작살 내버리는데 공식적으로는 미국 기록에 나와있는 게 공식적으로는 200명의 어린이와 여성과 노인들을 학살을 해버린 거예요 수우족이요 수우족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저항을 했던 수우족 전사가 이름이 웅크린 황소와 미친 말 두 명의 이 전사예요 이 주 전사가 결국엔 미 토벌대에 의해서 사살을 당하는데 용맹하게 뭐 수우족 만세 하면서 죽어요 마지막 전사들이 아 근데 미국인들이 정말 미친 놈들이 이게 뭐냐면 그 사우스 다코타주 가면 형 그 단어를 너무 강한 거라니까 노딱이 붙더라고 뭐가 붙어? 노란 딱지가 붙었어 그때 뭐 그 좋은 의도로 거친 표현을 한번 썼는데 그것 때문에 노딱이 붙었어 그래? 약간 좀 순화해서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우스 다코타주에 가면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해서 대통령 얼굴 네 개가 딱 있는 거거든요 조지 워싱턴 링컨 뭐 이런 식으로 큰 바위 얼굴로 돼 있어요? 네 미국 대통령 얼굴이 있어요 네 거기가 어디냐면 수우족의 성지예요 아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원주민들 엿먹어라라고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아 진짜 그거 내려라 아 프린터 비웃네 프린터 진짜 내가 빨리 내려라 내 성격 알면은 아니 이거 딱 막말로 해서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광화문 광장에 도요톰이 히데요시 동상 세운 거랑 똑같다니까 그렇지 원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 성지에 미국 대통령 정복자의 이름을 얼굴 박아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누구누구 있다고 네 명 누군데 네? 네 명 누구라고? 초대 초대 워싱턴 링컨 시오드 루즈벨트 토마스 제퍼슨 내려 됐고 나는 알 바 내리라고 아니 근데 정말 눈물겨운 스토리 이거예요 그 코작이라는 그 폴란드 출신 조각가가 그걸 만들었어요 내 얼굴을 네 근데 수족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수족 그 남아있는 원주민들이 아직도 그 수족의 후예가 있어? 인디안 보호구역에 살아요 지금도 지금도? 오 신기하네 그래서 코작이라는 그 조각가 그 내 큰 바위 얼굴을 만든 조각가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 폴란드 조각가한테 인디안 보호구역이 아직도 있어요? 있어요 인디안 보호구역 아직까지 도박이랑 너무 이상하지 않나? 불법 아닌 불법 같은 불법 같은 합법으로 돼있다니까요 아무튼 저 폴란드 조각장 조각가한테 보냅니다 저 편지를 보냈어요 네 당신이 그 네 명의 대통령 미 대통령 백인 대통령이 조각을 한 것을 조각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뭐 거절하셔도 되지만 우리 수족에게도 정말 그 백인과 똑같은 용맹한 영웅이 있다는 걸 우리 수족 후손들에게도 알리고 싶다 그래서 다른 건 저쪽이 네 명이지만 우리는 그 두 명 아까 그 웅크린 황소와 미친 말 있잖아요 크레이지 홀스 크레이지 홀스 한 명만이라도 한 명 조그만 조각상 그 옆에 하나 만들어주시면 안 되냐고 원래는 우리 성스러운 땅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는 후손들에게 안 창피하겠다고 거절하셔도 된다 단 우리는 돈이 없다고 그 편지를 보냈어요 코작한테 코작을 딱 보더니 감동한 거예요 미안한 거지 그래서 다시 그 편지를 보냈어요 돈 안 받고 내가 만들어주겠다 우와 그리고 당신들이 요구한 건 요정도 사이즈지만 난 그거 네 배 크기로 만들어주겠다 해서 왜냐면 저쪽은 네 명이지만 당신은 한 명이잖냐 그래서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커다란 크레이지 홀스의 석상을 그 네 명의 마운튼 러시모어 대통령상 옆에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만들어요 만들어? 만들어 그게 있어 지금? 만들다가 코작이 죽어요 아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돈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조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지금도 누가? 수족들이 아 스스로가? 네 십신반으로 돈 모아가지고 와 지금 마운튼 러시모어 그 국립공원이거든요 거기서 한 25km 정도 떨어지면 큰 크레이지 홀스상이 아직도 조각 중이에요 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나중에 시간 되신 거라든지 미국 여행 가시면 코로나 풀린 다음에 마운튼 러시모어는 미 중부 패키지 투어에 꼭 들어가거든요 아 이거는 진짜 꼭 가보고 싶다 가셔가지고 시간 남으면 조금 차 타고 더 가시면 크레이지 홀스 수족 영웅 아직 조각을 하고 있어요 남는 돈이 있으면 남는 돈이 아니라 좀 십시일반 기부를 좀 하고 오시라는 거기에 이제 그런 제도가 있나요 네 빨리 빨리 돈 모으셔가지고 완공하시라고 어떻게 보니까 추수감사절부터 미국 원주민들의 탄암까지 해봤습니다 아 추수감사저를 미국 사람들이 지키면은 이런 역사를 한번 되새기면서 스스로를 좀 반성하고 돌이켜 미국에서는 딱 원주민들 불러가지고 칠면조 같이 구워먹으면서 해피해피하게 끝났다 거기서 멈춰버린다니까 그게 문제네 알겠습니다 원래 자기네 역사는 다 반성 못하더라고 아 그건 쉽지 않은 그런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